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2. 중국의 깜짝 제안. 3. 뒤늦게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원천인 풍력 및 태양에너지와 같은 곳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리튬이온 전지를 공급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지원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튬이온 전지 제품은 휴대전화, 태블릿 및 기타 전자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왕모 LG 회장의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원의 보조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LG의 국왕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보시지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 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지켜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 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홀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 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침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해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 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 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프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29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의 6월 2밑줄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외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 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쇠기의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 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의 수십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앤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 앤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 22 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아부가 지난 9일 현지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제품 발표 도로계 동체리항 생찬기 예급 찬품 공고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 22 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 2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 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 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 엔솔에 공급하던 2차 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제와 음극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즉시 입금 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중국 정부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까지도 한국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며 한국을 깔보던 중국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꿔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보내는 동시에 제발 도와달라며 애원하고 있는지 한국이 도대체 무슨 대반전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애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놀랍게도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는 양의 털을 뽑는다 는 의미이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동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 는 개념입니다. A씨가 언급한 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 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 3,760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며 더 건강보험 앱에서 검진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팁까지 안내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 A씨들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드에서 한국보험제도 와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뜹니다. 그 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국민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 란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 합해 3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 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방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 고도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으려면 2년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 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일에서 챙겨가기 등을 꿀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 자격이 유학 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는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희년의료공제회, 서울한방진흥센터, 라파엘클리닉 등의 무료 진료 대상,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첨부한 한 게시글엔 샵 한국유학생 샵 한국공짜진료 등이 태그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 사이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돈 많은 중국인이 진료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일천사병원에서 외국인 진료 예약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중국인 등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면서도 여권이 없어도 중국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돼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 허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낸 피같은 세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범죄인데도 현재 중국 인터넷과 sns상에선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떻게 공짜 의료 혜택을 받는 법 한국 국민은 모두 다 공짜로 병원 간다? 등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2018에서 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 5,400억 원어치를 받은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한국인들의 세금을 훔쳐간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건강보험의 683억 원의 흑자를 베트남인들은 447억 원의 흑자를 필리핀인들도 한국에 316억 원의 흑자를 안겨주었는데 오직 중국인들만 한국에 막대한 적자를 안기며 한국인들의 피같은 세금을 갈취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갈취해간 대가로 한국은 중국의 수백, 수천배에 달하는 복수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중국이 확정적이었던 사우디의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최근 시진핑이 직접 사우디에 수차례 방문하며 중국 기업이 100% 확실하게 수조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사업을 한국의 현대건설이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 지역에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조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최소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수주 실적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에 보란 듯이 베트남과 초대규모 히토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 유상원조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베트남은 베트남에 매장된 엄청난 규모의 히토류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히토류를 무기로 보복을 하거나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불매운동을 외치며 중국산 화장품만 사용하며 중국에서 퇴출시킨 한국 화장품. 이 때문에 한국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주가도 폭락해버렸는데요. 베트남이 중국 수요를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에 무려 40% 넘게씩 증가하고 있죠. 베트남 뷰티 시장이 주목받는 것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규모에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인구 구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이 절반에 달합니다. 중위 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32.5세로 한국 45세보다 10세 이상 낮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 등 구매력까지 더해지며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유럽연합과 손잡고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먼저 제안한 것인데요.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펼치는 허위 조작 정보 심리전의 실태를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중국발 가짜뉴스에 맞서 EU와 한국이 전례 없는 공조에 나서는 셈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회 입법원 국회 선거회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5일 자유시보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안보 관리는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통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자동 생산하고 사진 영상의 디지털 조작을 포함한 신기술로 정보 환경을 조작해 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가 극단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자 영상을 조작하는 데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 주요국들과 손잡고 중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복수를 시작하자 시진핑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해마다 사용하는 기업보조금 규모는 무려 315조원. 주요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GDP 대비 기업보조금이 미국의 4.4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 중 상당한 금액을 한국 기업에 줄 테니 제발 중국에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를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드 2축위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매체 224. 노르웨이 언론 224는 노르웨이 비웨르나릴 그램 국방부 장관이 18대의 추가 맹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 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드 이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 2위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플란드에서 K2 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영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통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수뇌부와 점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2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제한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풀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노코를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점이형이 온 연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의 전차 생산 석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수뇌분의 말대로 K2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2 전차는 반값이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2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5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2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캣포와 할리콤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 이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플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이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플란드는 K2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 군 수뇌분과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EA4 전자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계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계량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EA4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2 페타리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2 페타리터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계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기체의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2 페타리터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만 해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2 전차와 레오파드 2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려서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 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2 전차 KEGFN은 지금 우리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EPLN은 능동 방어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어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당가 등을 이유로 K2 전차에 적용하지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어시스템을 넘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자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소요분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나 자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 의공동 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의도네시아 전화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달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람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람에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람에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람에,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한국산 항공 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 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람의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람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이와 천무를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만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어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에 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순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 위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